Q. 돈 들어오는 날짜 신기하게 돈 들어오는 날짜를 알 수가 있다고 하던데 있죠 저도 돈 들어오는 날은 계획 잡고 신당에 앉아서 손님들 오시면 촥 얘기를 하면 그분들이 점산비만 주는 게 아니고 촉값을 주시든지 부족값을 주시든지 돈 들어오는 날짜가 직장인이든 사업하시는 분들 정산보호 날 빼고 또 그런 날짜들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날이 있잖아 계약만 하시고 돈을 입금 안 하시는 날 그런데 언제쯤 내가 돈 들어오겠다 그날 딱 돈이 들어와요 그 다음에 제가 만세력 보는 방법을 얘기해 드렸잖아요 생년월일을 넣어가지고 태어난 날에 따라서 달라진다 라고 되어 있어요 100%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맞으니까 신뢰를 가지고 저를 한번 믿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띠로 얘기하던가 아니면 자기 일주로 얘기하던가 쇠는 쇠의 금이라고 해서 금 사줍니다 색깔로는 만세력 같은데 흰색으로 나타나고요 또 띠로는 뭐냐면은 원숭이띠나 닭띠나 아니면 내 일주일에 그런 동물들이 깔려 있는 분은 언제 돈이 들어오냐고 할 때 나무날이 들어와요 나무날은 언제냐 절달력 같은 거 보시면 거기에 호랑이 그림이나 토끼 그림이 있는 날이 있어요 아니면 핸드폰으로 봐도 다 나오거든요 만세력 보시면 그래서 호랑이나 토끼 다리는 우리 이제 쇠 사주를 가지신 분들은 돈이 들어와요 자 나무 사주이신 분은요 호랑이나 토끼란 말이에요 호랑이나 토끼를 가지고 계시는 분은 언제 돈이 들어오냐 두두두두두두두두두 토날 흙날 그래서 용이나 개나 소나 양날에 돈이 들어오십니다 그럼 또 내가 생각지도 않게 돈이 생기는 날은 언제냐 토날인 사람은 그죠 토에 띠를 가지거나 토에 동물이 자기 사주에 있는 분들은 토는 뭐라고 용, 개, 소, 양 인 분들은 언제 되냐면 물날에 들어와요 지날이나 대지날에 물이 딱 들어오듯이 비옥한 땅이 되듯이 그죠 돈이 생기고 이제 못 받은 돈이나 그 다음에 생각지도 않은 우연의 행제수나 이런 게 생기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물 사주이신 분 아니면 지띠나 돼지띠나 아니면 밑에 지대지가 깔려있는 분 같은 경우에는 불날에 돈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불날이 뭐예요 뱀이나 말날 돈이 들어온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불 사주이신 분 그러니까 뱀띠나 말띠인 사람 아니면 뱀이나 말에 이게 동물이 깔려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금날에 원숭이나 닭날에 돈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날을 잘 알아두시면 제가 받을 돈이 있거나 계약금 받을 일이 있거나 아니면 계약하러 가시는 날 있잖아요 계약해서 수금해야 되는 날을 자기 날에 맞추어서 한번 가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떤 계약을 한다거나 이런 일을 성사를 치러야 돼요 회수가 된다거나 그러면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와 좀 맞는 날짜를 미리 정해서 그렇죠 이왕이면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못 받는 돈 있잖아요 백날 달라 달라 이렇게 하면 안 줘요 근데 그날에 있잖아요 내가 찾아가서 돈을 달라고 하면 얼마라도 돈을 받아 올 수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 행지수가 있으니까 금전에 행지수가 있거나 금전운이 좋을 때 가만히 있느라고 돈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때 내가 조금 움직여 본다든가 아니면 세일즈 하시는 분들은 계약이 되거나 그다음에 포상급 그런 것도 받을 수 있는 날이 되니까 그때 타임 잘 맞춰서 하시면 좋죠 사업하시는 분이나 부동산 쪽이나 이런 분들한테 엄청 좀 그렇죠 계약이 필요한 저희는 보험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이날은 큰 계약권이 되고 이건 작은 계약권이 되고 이때는 그냥 오늘은 그냥 설명만 해 주고 오라고 제가 한 분 한 분 다 얘기를 해 드립니다 자기가 어떤 날이 좋고 어떤 날이 나쁜지 대충 아신다면 우리도 헛수고 안 하셔도 되잖아요 이거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 그러면 선생님한테 전화해서 그쵸 확인 날짜 정확한 날짜 네 그런 것도 괜찮고요 아니면 제가 블로그나 이런 데 올려놓을 테니까 보시고 참고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